지금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질의 스타리라고 생각해 먼저 세상 밖에 나왔던 선배 언니로서 그래서 나아주시고 하자면 선수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들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뭐 많은 일을 하겠지만 어떤 일이든 너는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키즈가 그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키즈 각자의 세상보다 매우 재미있거든 앞으로도 언니와 함께할 큰 동네 기대가 많이 되겠고 이제 마무리가 시작되었을 때 늘려야겠다 너의 삶을 항상 응원할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고생 많았다 수고한다 언니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진심으로 축하해요 정말 너무 고생했다 나아나 다시 한번 더 건강하고 화이팅합시다 나아 화이팅! 화이팅! 너의 삶이 축하bre 나아 화이팅! 비행하러 s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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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